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여배우들이 이런 필름 페스티벌에 드레스를 입고 시계 하나만 탁 이렇게 차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시계를 찰 때가 됐구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 왓츠 잠겨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애플 왓츠, 에르메스 애플 왓츠입니다 이렇게 기본 시계랑 애플 왓츠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딱 두 개예요 근데 이 애플 왓츠는 에르메스 왓츠가 가죽줄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 것도 사실 좀 오래돼서 제가 물에 한 두세 번 적셨더니 많이 다크해지고 낡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시계는 롤렉스 오이스터 퍼펙추얼 핑크 칼라인데요 착용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언니 착용하고 있는 시계가 뭐예요가 제일 많았고 왜 핑크색 했어요 언니 왜 오이스터 퍼펙추얼 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언젠가 한번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믿을 수 있는 시계 거래의 시작 바이버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계에 다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선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시계다운 시계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하나만 사서 오랫동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착장을 입어도 좀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좋을 것 같아서 무난하고 시계다운 시계가 뭘까 하다가 이제 저의 해답은 로렉스였던 것 같고요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여배우들이 이런 필름 페스티벌에 드레스를 입고 시계 하나만 딱 이렇게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시계를 살 때가 됐구나 그냥 동네에 있는 투벅투벅 걸어가서 동네에 있는 로렉스 매장에서 그때는 시계 사는 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가격도 지금의 반값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샤넬, 에르메스 이런 것들도 가방들도 10년 전에 비하면 가격이 배가 넘었잖아요 수요와 분배의 법칙이죠 많이 찾으시니까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 저는 그린 컬러랑 핑크 컬러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둘 중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핑크가 진한 핑크가 아니라 약간 인디언 핑크 컬러처럼 살짝 골드 컬러도 들어있고 스킨 컬러도 들어있고 이래서 손목에 찼을 때 가장 심플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됐고 그때 샀던 이 하나로 10년을 넘게 사용을 했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 심플하니까 정말 많은 룩과 같이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드레스랑 입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요 모든 룩에 다 어울렸어요 캐주얼, 지금처럼 청바지, 정장 차림에도 셋업으로 할 때도 굉장히 예쁘게 다 무난히 어울릴 수 있는 시계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까르티의 모델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 남성용 로렉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 시계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요 좋은 예쁜 로렉스 시계 하나 선물해주고 싶고 구성동 구호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시계 매장들이 좀 몇 군데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시계가 정말 잘 전시되어 있고 좀 많네요 바이버가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시계는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까 한 번씩 착용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입하시기 전에 여러 브랜드의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갖추고 계시니까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실제로 착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엑조스트도 여자분이 많이 찾으시는 거라서 여기 여성고객들 존이거든요 저희 남자고객들이 훨씬 많이 오신 편인데 여기는 까르티에랑 시계의 성지다 저는 사실 제가 오이스터 퍼피추얼 모델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정말 예쁜 컬러들이 다 보여있다 이 컬러는 뭐예요? 얘도 되게 예쁜데요 시계가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제거가 많이 안나오는데 아 네 이게 제거랑 똑같은 거 네 맞아요 컬러가 같은데 이게 신형 34 네 34 사이즈 이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제 숫자가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이게 더 깔끔한데? 얘가 더 예뻐요 예측은 다인덱스로 통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베이트 저스트 모델이고요 네 착용하신 옷이랑 비슷한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이얼은 네 이제 바이트블루의 로맨 인덱스 들어가 있어요 네 카르띠에도 이렇게 색을 해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발롱블루고요 예쁘세요 카르띠에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탱크는 요즘 신제품이 프리미엄이 굳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발롱블루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700-800만원에다 하면 저희 거에서는 500만 6천만원에다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각길 그림이 되니까 탱크가 더 좋지 또 그 생각 나를 좀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우 예쁘다 정말 저 동간 시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모난 시계도 잘 어울려요 보세요 아 이건 정말 잘 어울려요 라지 사이즈가 네 라지 사이즈인데 요즘에 여성분들이 시계를 굉장히 크게 차시는 거 많이 라지 예쁘더라고요 네 큰 것도 되게 어울리죠 네 큰 거 잘 어울리시네요 네 손목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하하하하하하 긴 것 같아요 오늘 무게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이게 이쁘네요 컬러 이게 실버 실버라이어 실버라이어인데 음 아 실버라이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GMT 마스터 2 리트마스터 1 그리고 데이토나 구형 제품이에요 세라토나라고 많이 부르시고요 세라믹 베젤로 들어간 데이토나 제품이에요 전부 동일하게 40ml이고요 네 너도 지금 변종모델이 약간 약간 그의 단종모델이에요 네 너무 예쁘네요 베이트 저스틴 여기 있으면 나가기 싫겠다 세척은? 외부 세척만 가능해서 여름같은 이제 좀 땀이나 이런 오염에 노출되기 쉬울 때 이후에 오시면은 세척 서비스도 해주세요 네 외부 세척도 해드려요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아 여기서 사지 않았어도? 네 어떤 시계든 방수 테스트나 통화가 된 시계면은 저희가 세척을 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친절하셔서 편하게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시계처럼 단종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샵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새 상품도 구입하실 수 있고 프리온지 상품 세컨 핸드 상품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진품을 잘 가려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제품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